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동과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올 그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우입니다. 싱가포르의 미니스토리입니다. 저는 모든 frontline workers의 노력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잘하고 싶습니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모두가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y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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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obi, 한국의 R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린 시각 세계였습니다. 더해시 примите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인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자를 근무하는 의사로 모든 분들을 위해 こんにちは ハンドベルの演奏は楽しんでいただけましたでしょうか みんなの思いが世界中に伝わりますように それではこれみんなで乗り越えていきましょう Stay Home Stay Home Stay Home Stay Home Stay Home Stay Home